안녕하세요. 제22회 CPPC 창작성과제에 입상을 한 원인이 로사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상의 토부 김기영 니카시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부 고수연 소피아입니다. 모든 영혼아, 개어나라, 일어나라, 크리스도 계속 너를 비춰주시리라. 영원히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오늘도 나는 걷는다. 이렇게 햇살 맞으며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은 상쾌해. 오늘도 이렇게 나는 걷는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인사하면 또 걷는다. 기분 좀 나는 부러워. 이렇게 나는 걷는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함께 또 걷는다.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고 울 때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주의 사랑으로 나를 비추시니 어두운 내 삶의 길이 돼주시네 나를 이끄소서 주의 손길 넌 따스히 감싸다 주소서 당신 앞에 내 모든 것들 모두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내 맘에 내 맘에 오시는지 당신의 평화와 사랑에 내게 부어주시고 그분을 푸주시고 모델이 나의 집 갖의 말은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네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네 우리가 하나 되어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밝은 미소 행복이 가득해 언제나 나 주님 말씀 사랑을 노래하리 그 빛을 따라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뭐라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뭐라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뭐라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뭐라고 지원하라고 예! Right now, 지금, 당장!